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들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민주건달 세력들이 승리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정치의 판단은 민주건달들이 이긴 겁니다. 그것이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유가 확연하게 달라진 거죠. 이제 뒤집으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는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지만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에는 노력이 10배, 100배 들어야 여러분들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들이 이긴 겁니다. 그들이 그냥 싹 먹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순위보에서 비교적 이제 중견 칼럼을 쓰는 김윤덕 칼럼의 문재인과 586을 함께 비판했던 프랑스 파리의 운전사 출신인 또레랑스 지식인 홍세아 씨가 이제 돌아가신 그런데 이 홍세아 씨가 하신 이야기 가운데 한국사회 어디에서도 수치심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안함을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선거 부정을 제도화시켜가지고 후손들이 노예처럼 살게 여러분들 협조 부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이 민족이 이런 짐승도 아니고 어느 순간 짐승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을 노예로 여러분들 몰아넣는 일에 협력하여 부역하고 다 침묵하는 겁니다. 식자층들이 이런 걸을 통해 가지고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부역하는 겁니다. 아니면 침묵하든지.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홍세하 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마 김윤덕 기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던 노안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전태일의 죽음을 보고 사회주의자가 됐다는 홍세하는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좀 낭만주의적 성격이 가느신 분들은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옳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분도 이분에 사전투표하러 가셨네요. 그러니까 홍세하가 그의 책에 쓴 한 줄 경문이 가슴을 때렸다. 지금 한국 사회 어디에서도 수치심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약삭바른 냉수로 가득한 이 도시에 온통 탕류가 흐르고 있다. 해먹는 겁니다. 더 빼먹을 수 없을 때까지 해먹을 겁니다. 홍세하 씨가 그런 세상을 보고 이름도 갖지 않으셨으니까 어쩌면 한편으로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또 동시에 뭐 어떻게 보면 간발의 차이로 그냥 떠나시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약삭바른 냉수로 가득한 이 도시에 온통 탕류가 흐르고 있다. 그냥 탕류 순중 정도가 아니고 해먹을 때까지 빼까지 아작아작 씹었으면 뭡니까 해먹겠죠. 조선 사람 dna를 어디 여러분들 버리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북조선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포를 개돼지 이름보다도 더 심하게 이름 취급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길이나 공산주의 길을 걸었던 여러분들 여타 국가들에서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남미의 쿠바의 여러분들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비극적이지는 않죠. 가난하지지만 북한 같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걸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절반에서 선거에서 제어되지 않는 그런 거대 권력 괴물 권력이 등장했을 때 그 권력이 얼마나 이런 난폭한 폭주를 이런 가득 질주하겠냐 이야기죠.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들을 줄일 여러분들 털겠냐 이야기. 지금 한국 사회 어디에 수치심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동전의 이면에는 무제한 뭡니까. 약탈이 성행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홍세하 관련 기사가 몇 개 뜻더군요. 현정권의 586 돈 벌이를 모르는 민주 건달들이다. 너무나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돈을 벌어본 경험은 정치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세상에 돈을 버는 방식이 권력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586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본인들의 꿈을 이룸들 이룬 겁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총 한 방 이름 쏘지 않고 재앙 한 번 제대로 받지 않고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거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약탈을 하겠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당하고 나서 그때 이러면 앗뜨거하냐 이야기죠. 당신들 안 보이냐 이야기. 선거 끝나고 난 다음 민주유공자법 통과시킨 거 안 보이냐. 4년 동안 그 짓을 할 거다 이야기죠. 오로지 뭡니까. 우리끼리 해 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수탈과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를 홍세하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건달들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낭만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민주건달이 아니고 그냥 뭐죠 조폭과 같은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약탈하는 겁니다. 제도 이름으로 수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최소한 국민들이 정치 권력의 목줄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판이 4월 10일 총선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잘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력을 되찾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배 100배 정도 이름 노력이 더 들다라도 권력을 되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모모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름들 설득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됩니다. 아 공박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에 놓치더라도 다음에 소송하면 됩니다. 저는 대량 난감이 아니고 아주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분들은 발등에 뿔이 떨어지고 나서 또 정신들을 못 처리겠구나. 그게 세상을 절박하게 살아온 사람들하고 차이구나. 돈이 피지 않으면 피. 피 같은 돈이거든요. 1조 10조가 여러분들 그냥 보통 명사가 된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가난해져 가지고 1조 10조를 구하게 해서 여러분들 구걸을 하고 다닐 때가 되면 1조 10조가 얼마만큼 큰 돈인 줄 알겠죠. 그러나 평생 동안 여러분들 사람은 경험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 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홍시아 씨가 살아생전에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민주건달들입니다. 오팔류 운동권들이. 그러나 너무나 비극적인 것은 그 민주건달들이 선거를 이용해서 국가를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한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갇혀가지고 꼼짝 달살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것. 그리고 모두 다 뭡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까지 입을 그냥 다물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그 비용을 치료지 않도록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결국은 4월 10일 총선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오늘 벌써 조선의 사슬이 어제는 민주유공작법을 일방처리했다. 매일 폭주하는 민주당 삼성전자 적자 법인시의 제로 정치권은 빚내 돈풀려 주장만 조선일보가 그토록 비겁하게 여러분들 나라의 안의를 대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뭐 기사에 매일 이런 걸 시켰죠. 이제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권력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서 일체의 선거제도에 손을 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그 좋은 걸 왜 놓치냐 이야기. 그러니까 조선의 이런 사슬을 보게 되면은 야 당신들도 일조를 한 게 아니야. 일조를 했지.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